마찬을 엄청 찍히죠? 네 진짜 멧돼지참 생겼어 아르바이트 응 귀여워 맨날 맨날 먹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반찬.... 한, 한, 한! 조심해! 열. 다시 신경쓰! 너무 놀랐어요. cambiely 안녕! 오늘 내 생일이야! 여기서 이렇게 코너 가지고 짜자잔! 이렇게 노는 개들이 엄청 열심히 하네 어머나! 나 6살이야 이제 엄청 늙은 개네 귀여워 이렇게 어려운 강아지들을 할 수 있어? 완전 애들 그림책 같아 진짜 애기들 갖고 오는 거 이렇게 생기는 애 갖고 오는 거야 얼마지? 19,000원이라 20,000원? 아니 어떻게 이걸 만들 생각을 했지? 이게 너무 귀여워 귀여워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이 스트레스불로 갖고 놀아도 되겠다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이 한 번 더 많이 걸고 군방 오겠다! 기다릴게! 아 다시 한 번 메뉴 체크해주세요 네! 뇌자에이드, 한라봉에이드, 오니, 떡볶이 와 김치볶음밥 이거는 와규 스테이크 리조또 이거는 채끌루미 여러분 이건 떡볶이에요 냄새도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쟤네레 저 핸바트가 아니라 아크릴 한개 아크릴 한개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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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모를 하나 샀어요 제가 이제 사촌동생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사촌동생 강아지를 많이 보고 싶어 할까봐 사촌동생 강아지가 많이 보고 싶어서 어쩌지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언니 그러면 마리모 키워보는거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마리모는 이제 일주일에 물만 한번 갈아주면 되니까 키우기도 괜찮고 그리고 얘네가 기분이 좋으면 물 위에 둥둥 뜬대요 그래서 그거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번 키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충동적으로 샀어요 마리모 집도 같이 샀어요 마리모가 100년동안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별명이 사실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다 죽인다고 이거는 키우는 거 난이도가 쉽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이게 마리모 집이에요 이렇게 무당벌레랑 마리모 키우는 피규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강모래에요 밑에 이렇게 깔아주는 거 이거는 화산석 2개 데코레이트 장식용으로 화산석 2개가 같이 왔어요 마리모 키우는 방법도 같이 동봉해서 왔네요 물관리는 일주일에 한번 갈아주기 생농수, 지하수, 수돗물 상관없고 마리모는 기분이 좋으면 무리로 떠오릅니다 마리모가 떠오르면 행운을 가져다주는 전설이 있어 어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이루는 행운의 상징으로 또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답니다 여기 제 얘기가 써있네요 또한 수명이 길고 관리가 어렵지 않아 식물을 잘 먹기라는 사람들도 키우기 쉽답니다 식물도 물관리를 잘 먹 mão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내가 진짜 피곤하구나. 진짜? 어. 그러면 저기 닭발 먹으러 가는 거야?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야? 그니까. 그 닭발 먹을까? 닭발 먹을까? 콜라겐 듣지 않아. 또 다른 단체에 휴게도 생각하고. 엎드라진 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면 또 하루를 보네. 오늘 같은 날 산책이라도 다녀올까? but i feel so raised. yeah! i'm home alone all day & night